아 계정 비밀번호 까먹었다구요? 그거 자기가 자주 쓰는 이메일만 알면은 알아낼 수 있긴 한데 아니 그 이메일도 까먹었으면 답이 없는 거죠 이제 근데 보통은 주로 쓰는 이메일이 좀 많지 않아요? 적은 편이 아닌가? 저는 주로 쓰는 이메일이 여러개여가지고 저도 그런 문제가 좀 많긴 한데 헬로헬로? 전원 스페이스 퍽퍽퍼맨 주발?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인가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친거에요? 아니요 아니요 트위치에서 혼자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센터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 홀링이 왜 이렇게 나와 어 커피 나왔다 오케이 주변 없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애쓴 거 꼴랑 3개 아 저 많으면은 되게 귀찮아 질 때도 많아서 달리기가 어렵다 어려워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스읍 모르겠어요 그냥 지멜 밖에 안써가지고 소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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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고팔탄 앰프 소음 아까 얘기하신 분이 담임이셨네 담임 총 있어요? 총 없어요 권총밖에 없어요 에어에 하나 구하면은 소음기 하나 줄게요 오케이 펜 구미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다른 꽃태그림이 멀쩡한데 꽃통원에서 싱그런이랑 구미가 다 나왔다고 여기 M16이거든요? 어 차다 보네 D레벨 헬멧도 있어요 아 아 아 저거 어디 미안해요 못 살렸어 이거 그래 버벼 밖 갑림 가셔서 타고 빠질거에요 3,2,1 고! 쭉 프리머스까지 가시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문자들 주세요 펀틀러사 펀틀러사 문자들 수반님 여기여기 에어 렐더 두개랑 소전기 하나 팝콘 초크랑 그 뭐지? 탄 있으면 좀 부서주세요 욕먹기 싫은가봐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? 대부분이 다 욕먹기 싫어서 그렇긴 한데 소크 찾았다 소크랑 그거 버려도 되요 왜이래? 그래 있어 야 잠깐만 으쌰 으쌰 여기 2층 이뚜 들어와서 오른쪽 작은 방 여기여기여기 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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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l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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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꺼 꺼. 그냥 건너야겠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